활기찬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가족만의 비밀 매일매일 수소수로 우리 가족의 건강을 채우다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마시는 아름다움 건강한 물의 기준을 바꾸다 새로운 기준 파이노 왜 수소수일까요? 음주, 흡연, 과식, 스트레스 등으로 우리도 모르게 몸 안에 쌓이는 활성산소 활성산소는 몸속에서 산화작용을 해 DNA와 세포조직을 손상시켜 질병과 노화의 원인이 됩니다 하지만 이 활성산소는 수소를 만나게 되면 물로 변해버려서 수소가 활성산소 제거에 탁월한 효과가 있게 되죠 이것이 건강한 물의 기준을 바꾸는 수소수입니다 이런 수소수 꼭 파이노여야 하는 이유 원수와 상관없이 오직 순수한 수소수를 만들어내는 파이노의 아스라셀 기술은 한국은 물론 일본, 미국, 중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세계 전반에 걸쳐 특허 등록되어 있습니다 수소수 공고장 일본에서 먼저 기술을 인정받고 일본 수소수 지능협회에 공식 등록된 제품으로 전국 주요 백화점과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건강과 미용을 위한 솔루션 내 손안의 수소수 생성기 포터블 모든 물병이 사용 가능하며 뚜껑을 열고 입구에 맞춰 끼운 후 버튼을 누르면 수소수 생성 수소수 생성이 완료되면 다시 거꾸로 세워 포터블을 빼낸 후 마실 수 있습니다 컴팩트한 설계와 경량화로 휴대하기 편한 크기 간편하게 원터치로 수소수 생성 완료 다양한 버튼과 호환이 가능하며 원수 성분과는 상관없이 모든 물을 고농도 수소수로 만들어집니다 파이노만의 특허 기술로 산화수를 분리배출하여 안전하게 수소수를 즐길 수 있습니다 한 번 충전을 10회 사용 OK 포터블 수소수 생성기 하나면 됩니다